와아... 니넨 망했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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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우리 모두 다같이 사아암! 아니... 빠져들어 어? 이거 뭐하나? 워허! 이런! 난 영겁을 고충했겠다 잘가라아 아하! 더블 머거 주부여! 대박! 좋았어! 이런게 백업 아니겠습니까? 좋았어 난 아직도 백업보다 좋았어 Q가 없을때는 뒤로 살짝 빠져줘야돼 티모의 독에 중독될수도 있기때문이야 물론 해물파전 방송에 중독되는거 보다는 아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바보같은 놈! 바보같은 놈! 나 R인데! 하하하하하하하 안녀엉! 여러분의 친구! R이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뭐야! 아 저 친구! 애니비아 처음 만나봤나? 뭐야! 맞으면 죽는다 너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잡을 수 있다 점을 처치했습니다 좋았어 아! 점멸까지 대박! 오케이! 방침했군요! 나 세대가리 아니야 그냥 생길게 생길 뿐이지 임마! 방침하지마! 안 돼! 안 돼! 하하하하 아하하하 개짱나 진짜 살려 살려 나를 살려라 야야 나 나 나 도와줘 나 나 나 나 나 나 도와줘 그렇지 그렇지 제발 아하 귀여워 아 그거 못 잡지 어 잡는데? 7명 있어 7명이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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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우 잡았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허접 친구 늦게 나타났죠? 일단 늦게 나타났단 거에서 일자 허접 그리고 죽었는데 점멸 쓴 거에서 허접이란 것이 진실로 발견됐습니다 요소아 좋아 이거 점멸까지 빠졌으면 오히려 우리 이득인 것 같은데? 오! 오! 대박! 잡고! 대박! 오케이! 미처 날뛰기 이야 좋았다 송혜 선생님의 손에 손잡고가 있다면 바로 미드에서 해몰 선생님의 누굽니까 블리치 잡고 이렐 잡고가 있는데 이렐 못 잡네 잡았다 잘가셈 좋아서 홈돌이 안녕 좋아 전면까지 뺏기 때문에 아 두배 이득이네요 두배 이득 좋았어 홈탱이 어 좋아 넘겨줘 안개 이런 세상에 잡았고 여기있어 국비 날아가구여 국비 날아가구여 국빵 날아가구여 국비 날아가구여 다 몰려 날아가구여 킨드레드랑 콜리베어 목숨 날아가구여 안녕 진정 보아서 잊어서 어 볼벳이 아까 마지막으로 본게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는건데 친척 오셨나? 한동안 못 돌아오겠네 저기와 저기 핑카드있거든요 까지 않겠습니다 어 볼벳이다 볼벳이 볼벳이 빠젠 안녕 안녕 여기서 다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빠세잉 컷 좋았어 자 여기 키 맞춰주고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볼까 이 친구 킨드레드 이 친구 여기서 집에 간다면 넌 죽은 목숨 킨드레드 이 친구 킨드레드 이 친구 간다 킨드레드 빠세잉 하하하하하하 안녕 여기 킨드레드 올거 같은데 딱 보니까 화가 많이 나신거 같은데 이만 가십시오 짠 빠세잉 하하하하 잘 안되지 임마 잘 안되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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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쏘면서 안 맞으면 갑니다 맞았으면 비전이동 썼을텐데 안 맞으면 나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 케이틀린과 싸우지 않으리 집에 가야겠어 오케이 끼얏 짜아 거미 빠세잉 으아하하하하 빠세잉 거미 어디를 이 자식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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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죽어라 하하하하 죽어라 더시라니 더시라니 이딴걸로 날 막을 수 있을거지야 죽어라 이 자식아 죽어라 죽어라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재밌어 재밌어 좋아좋아 와우 끝날 때쯤에 지금 끝났다 오케이 대박 대박 주시면서 베인 빵빵하고 오케이 빵빵빵빵 오케이 개굿 원코멘 죽일 수 있다 죽이자 죽이자 쟤 궁써 쟤 쟤 죽이자 베인 어디갔어 뭐야 어 이거 죽이자 고고고 알리쿰캉 고고 알리쿰캉 고고 아이씨 다 찐거 같애 아냐아냐 그런 생각까지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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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야 되는데 에헤헤헤헤 편안중이 어디 저 저 저 막어 바로다 그렇지 알로 마무리 우와 안녕 핑크와드도 먹어야지 에헤헤 라디야 330원이로구나 좋았어 가자 고고고 고우 잡아라 와아 핑크와드 폭련이네 폭련이야 세상에 더블피머 아허 먹음직스럽구만 어 마치 맥도날드의 더블 불고기 버거처럼 먹음직스럽네 살아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거 두개를 먹으러 가는 일이야 이거 나미 나미 조심해 나미에 점 하나 지우면 에허허허허 하지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경각심을 긴장해야 되니까 지금은 긴장해야 이니시를 안다가 하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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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오케이 꼬랑지에 블루치기 작전 성공 좋아 아 아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어쩐 파괴된거야 잊어버리 잊어버리 야 이게 못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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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홍 Ni 나이스 이런 컨텐콜이라니 좋아! 완벽한 커튼이야! 적들의 눈을 다 가렸어! 나이스! 마이 또 아냐? 한별아? 어우야, 아아! 이걸 보고! 아아! 진짜 브론즈인가! 와아! 진짜 뇨블파전 개빡 대가리! 와드가! 꽂힌 걸 보고! 와드를 없애야지! 라고 생각했어! 아아! 아아! 진짜 개빡 대가리야! 이거이거 그렇지, 됐다 마이도 빠져네 여기서 알파파로 옮겨! 와하하하하! 아아아아! AI가 멀리까지 오신 것 같은데?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에 어떻게 잡았지? 키를 줘야지! 자, 야! 알았어! 알았어! 딱딱 땡땡아 익명으로! 익명으로! 이름을 부르는 건데 지금 서로의 신상이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익명으로 야! 누진세! 미드 먹으러 와라! 아, 미드한다! 블루 먹어라! 먹어! 그렇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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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뒤로 빠져! 세상에~~~ 쏘랜표!!! 5표 펜탁기! 펜탁기를 인정하십니까? 쏘랜표 5표이기 때문에 펜탁기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내 사랑은 준 시스템뿐 뿌니다 여기에 있어도 준 시스템뿐 뿌니고 저기에 있어도 준 시스템뿐 뿌니고 준 시스템뿐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준 시스템뿐 뿌니다